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경기민관 가치주의 선전이 돋보였지만 증시 전체를 플러스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0.55%, 다운은 0.01%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01% 내리면서 여타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총 상위 6개의 기술주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이 0.4%, 마이크로소프트가 0.9% 내린 가운데 애플과 페이스북이 2에서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4.8% 내리면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극의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 조치 연장으로 여행, 레저, 유통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도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업체를 중심으로 주요 제조기업들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쉐브론이 2.7% 상승한 가운데 기계업체인 캐터필러가 1.4% 올랐습니다. 종합화학업체인 3M과 다우가 각각 1.3%, 2.1% 올랐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와 ASML, 그리고 램 리서치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일 발표된 구매관리자 지수는 경기 회복 신호를 강하게 발신했습니다. 시장정보업체 마켓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속보치는 59.0을 기록하며 전월비 0.4포인트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60.0을 기록하며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현장 관리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올해 들어 더욱 회복 가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스웨이즈 운하의 운영 중단 소식에 WTI 국제 유가가 6% 가까이 상승한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2.52%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업재화 소재, 그리고 금융 등 경기 민간 섹터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머징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선지국 대비 백신 보급이 더디고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회복 속도가 빠르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있습니다. 국내도 이머징 전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 건전성과 중간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감안하면 여타 이머징과는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